네 골티비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임영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크리스탈펠레스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 토트넘의 4대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3연승 달렸고요 8위까지 찾아였던 수리는 6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4위 첼시와의 승점차가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모호라 케인 그리고 베일 선수와 선발로 나왔고요 요즘 베일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베일과 손흥민 선수가 좌우 측면 날개를 맡았고 케인이 공격 선봉에 맨 앞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전반 25분이었죠 케인 선수가 땅골로 크로스 올린 거를 베일이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벤테케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스코어는 다시 1대1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4분 베일 선수가 머리로 추가 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후반 7분이었죠 케인 선수가 정말 이거는 발목 힘으로 완전히 만들어낸 멋진 중거리 골로 스코어가 3대1이 됐습니다 케인 선수가 정말 속된 말로 강하게 후렸는데 그게 정말 멋진 궤적으로 골문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어찌 손 쓸 도리가 없는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31분에는 손흥민 선수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하면서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번째 합작골을 기록을 했고요 종전 기록이었던 크리스 하튼과 앨런 시어러의 13골 기록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토트넘의 4대1 완승으로 끝났고 토트넘이 리그 3연승 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리그 9호 도움이었고요 그리고 케인과 이제 합작골 오랜만에 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좀 앨런 시어러 서튼의 이제 묵었던 그 기록을 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베일 선수의 맹화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대편에서 베일이 잘해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케인으로 수비가 집중됐던 그 현상들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었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베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요즘 정말 무르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비록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시스트를 함으로써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오늘 경기에 좀 뭐랄까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디나모 잘그래브 상대로 유르파리그 홈경기 치르고요 주말에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스널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멋진 중거리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아스널 상대로 이번에는 득점포를 가동할 수 또 있을지 한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토트넘은 홈경기를 치르고 같은 런던을 연구하는 아스널로 원정을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피로감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유르파리그 원정 경기를 갔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홈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일정이 불리하다 라면서 좀 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일정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조금이나마 체력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경기가 기대됩니다 특히 토트넘이 리그 순위가 많이 쳐져 있다가 지금 정말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좀 뭐 이 기세를 발판 삼아서 또 뒤집기에도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아직 리그 10경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지는 이제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하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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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